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만 갖고 있으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시범 서비스 사업자를 확정했습니다. 이번에 선정된 시범 사업자는 KB국민과 신한, 하나 등 7개 신용카드사와 IT업체 한국NFC입니다. 이들 사업자는 다음 달쯤 시험 이용자를 상대로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7월 방통위에 본인 확인 기관 지정을 받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